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인프데입니다.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 불닭쌈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치즈 얹은 불닭쌈 그냥 불닭쌈이에요. 치즈 얼린 것부터 먹어볼게요. 김치 김치 먹어보겠습니다. 이 밖의 페이퍼 때문에 쫀득쫀득해요. 매콤해요. 랍박링 예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이게 장갑에 달라붙어서 그냥 손을 먹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눌러붙는건 똑같아서 그냥 끼고 먹을게 많이 맵다 안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맛을 좋아한다는 거 같아요 제가 계속 먹어야지만 오늘은 먹은 음식을 먹어야지 빨리 먹으면 맛있을 수 없어져요 이런 음식은 먹으러 가야하지 않고 골고루 너무 맛있다 이게 크기가 꽤 커요 이 라이스 페이퍼때문에 정말 쫀득하고 불닭이 매워요 매콤하고 쫀득하고 진짜 맛있어요 라이스 페이퍼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하는데 이거는 만들거든요 라이스 페이퍼 크기 조금 큰거 구매하셔가지고 불닭을 끓이는데 물을 다 버리지 마시고 물을 조금 남기시고 그리고 라이스 페이퍼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담그면 이렇게 쫀득해져요 얇아져요 그걸 이렇게 해서 라면 얹히고 이렇게 싸면 되거든요 엄청 간단해요 꼭 해서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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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